안녕하세요 정동찬입니다 너무 죄송스럽네요 지지를 찍겠다고 이야기를 한지 한 달이 지나서 이제 겨우 카메라 앞에 섰어요 제가 방금 이렇게 눈치 보면서 들어오는 거 보셨죠 되게 죄송스러운 마음에 쉽게 카메라 앞에 나서기가 어려운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할 거는 지지에 대한 이야기의 예고에요 예고 지지론 지지론 예고에요 지지론 예고 제가 청간 강의를 할 때 청간론 예고편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주를 볼 때는 투출과 통근이 중요하다고요 지지를 이야기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투출과 통근을 이야기 할 수가 없죠 제가 한 달 동안 그냥 논 게 아니라 제가 한 달 동안 논 이 기간은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어요 한 달 동안 어떻게 해야지 이 지지를 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좀 알아듣기 쉽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지지에 대해서 꽤 많은 지식들이 머릿속에 들어있는데 이거를 전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청간에 비해서 너무 어려워요 지지 자체가 자 청간은 그냥 예를 들어서 갑을 이야기할 때 갑 하나만 이야기하면 끝나요 다른 거 미사일을 붙일 필요가 없는데 그나마 청간과 가장 비슷한 이인을 이야기할 때 자 이 이는 뭐가 있어요? 지장간이라는 게 존재하죠 지장간이 뭐가 있어요? 무토와 병화와 감목이 있습니다 요 놈들 때문에 지지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요 놈들 때문에 얘가 순수한 감목이라면 인목은 순수하지 않죠 이미 탁해져 있죠 탁해져서 이것저것 기운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글자로는 하나인데 일어나는 작용이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참 전달하기가 만만치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청간에 무토가 있고요 병화가 있고 감목이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감목 따로 병화 따로 무토 따로 본 뒤에 이들의 관계를 해석하면 청간 해석은 끝이 납니다 근데 이 세 개가 지지로 모이죠 이렇게 인이라는 글자 하나로 딱 봐도 복잡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잘 아는 오화 같은 게 있다고 쳐봐요 이 안에도 지장간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둘이 지지에 있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지에는 청간에 없는 무언가가 있죠 그것이 바로 형 충 파 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사실은 강의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분명히 사주의 사자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강의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사주를 처음 보는 입장에서 이런 단어를 보면은 머리가 까마득해져요 지지가 뭔지도 모르는데 이런 글자를 이야기 하니까 그래서 사주 공부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용어죠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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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 용어 때문에 사주 공부가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사실 별거 아닌데 이 용어 때문에 잘못 배우면은 이런 것들만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모르니까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요 형이 뭔지 충이 뭔지 파가 뭔지 해가 뭔지 검색을 하는데 사실 좋은 말이 별로 없어요 사주의 형이란 말을 검색해보세요 좋은 말이 없어요 형벌을 받는다 라고 얘기하죠 감옥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유치장에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춤 그냥 딱 단어만 봐도 뭔가 부딪히고 깨지는 것 같잖아요 춤 맞아서 일이 잘못 틀어졌다고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사주를 보면은 아니 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춤 하나쯤은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나 형 하나쯤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 좋다라는 인식만 박혀있다 보니까 사주를 볼 때 이걸 보면 일단 안 좋게 생각을 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지론 예고편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지론을 듣기 전에 가장 먼저 선행해야 될 거 용어를 다 지우셔야 돼요 일단 머릿속에서 이런 용어를 다 지우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선행 조건이에요 그래야 이 지지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확실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사주의 사자도 모르는 사람이 이 강의를 보고 있다면은 행운인 거예요 왜? 이런 단어를 모르고 배우면 되니까요 자 투출과 통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투출이란 무엇이냐 지지에서 청간으로 뚫고 나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통근은 무엇이냐 청간의 근거가 지지에 있을 때 청간 활동에 대한 근거가 지지에 있을 때 통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테면은 지지에 인목이 있고 청간으로 감목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는 투출했다라고 해요 인목 안에 있던 감목이 태어나온 거죠 그리고 감목이 있을 때 인목에 통근했다라고 합니다 감목이 인이라는 글자의 근거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청간과 지지를 나눠서 청간은 성패를 본다고 했고 지지는 길 흉물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청간에 뭔가 글자들이 운용되고 있죠 청간에 길을 가진 글자들이 운용되고 있어요 근데 이 청간은 지지의 근거에서 움직인다고요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 지지는 운영자예요 운영자 뭔가 청간을 운용해주고 있는 주체자 같은 거예요 근데 청간 입장에서는 얘가 없으면은 정체성이 모호해지겠죠 청간 입장에서는 운영체가 돼요 자 그래서 이쯤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일간의 신왕신약입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일간의 신왕신약을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 일간의 신왕신약 물론 중요합니다 자 왜 중요하냐면은 일간은 나잖아요 자 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주에 여덟 글자가 있는데 이 여덟 글자 중에서 일간 입장에서 주제하고자 해요 이 글자 한 개가 나머지 일곱 개를 주제하려고 해요 주도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인 거예요 자 근데 이 일간이 지지의 통근이 되어 있어야 그 주체자로서 확실한 힘을 가지죠 지지의 근거가 없다면은 일간이 어떻게 힘을 가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한 글자가 나머지 일곱 글자를 주도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신왕신약을 따져요 좀 더 다르게 이야기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보는 권법 중에 하나가 격국이라는 게 있죠 격국 격국론이 있고 억부론이 있어요 일간을 위주로 보는 월지를 기준으로 보는 격국이 있고요 일간을 기준으로 보는 억부론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파격이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격이니까 일간 위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격이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은 파격이라고 봅니다 저도 파격이에요 격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지금 강의는 제가 생각하는 사주의 관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 몫이에요 자 여기까지 진행을 했는데 사주를 처음 접하신 분들 사주의 사자도 모르는 분들은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마 그러시다면은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뭐 제가 말한 형충파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요 그냥 다 잊으시면 돼요 그 예고편이니까 본격적인 건 아직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은 첫 번째로는 글자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두 번째는 흐름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진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3합이 있고 방합이 있고 6합이 있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흐름 기존에 알려져 있던 형충파해라든가 이런 흐름에 잘못된 것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는 식으로 해서 아마 강의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지지를 생각하면은 아직도 머리가 빠집니다 제가 실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지지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물리학과 학생인데 같은 학생한테 모르는 걸 질문했더니 두 시간을 설명을 해주더래요 근데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학원생한테 질문했더니 30분 만에 설명을 해주긴 하는데 아직도 아리송하더래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질문했더니 10분 만에 알려주는데 한 번에 다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일화를 보면은 제가 얼마나 지지에 대해서 무지한지 확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가공을 해서 전달하기 쉽게 전달을 할 건데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최대한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거는 머릿속에 있는 지지에 관한 지식들을 한 번 비워주시는 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꾸 기존에 있는 지식들이 있고 그 위에 덧칠을 하면은 도화지에 덧칠을 하는 것과 기존에 다른 색깔이 있는데 덧칠을 하는 거는 확실히 차이가 나죠 백지에다가 색칠을 하는 게 더 색감이 선명해요 더 잘 낫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사주 공부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을 하죠 그래도 비워주려고 노력하세요 그 전에 알고 있던 좋고 나쁨을 중심으로 보던 그런 건 싹 다 비워주시고요 제가 처음부터 글자부터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